자 현시각이 10시 36분입니다 자 일단 오늘도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양쪽 시장이 이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날 이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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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날 이날 얘가 주가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게 올라와도 물집입니다 이거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여기도 올라갈 때 여기도 매도입니다 했던 이 구간의 매도가 아주 중요했죠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두개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모든게 저는 그림과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초보님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구요 선배님들은 자꾸만 익히면 진짜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맨날 전문가가 빰칠 수 있게 된다는게 보세요 여기다 일단 먼저 빅핸드를 그려놔요 이렇게 어때요 이게 발협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할게요 왜냐면 신규 가입자가 상당히 많으셔서 월요일날 제가 방송할 때 이게 발협의 방향이에요 나는 매매할 때 월간단 이게 파동이에요 얘는 지금 하락 파동이 있어요 이 파동은 이쪽도 마찬가지에요 이쪽도 이렇게 보면은 파동이 하락이잖아요 발협의 방향 이렇게 얘를 월을 누르면 월간단이 매매가 되는 겁니다 아 지금은 하락 파동이 있구나 그러면 추세는 추세는 상승이에요 그 추세 밑에 마틴을 그려놓으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밑에 아 요게 추세에요 그럼 보세요 작년이 왜 제가 맨날 매도 매도 그랬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마구잡이를 해서는 안된다는게 보세요 작년에 급락주죠 급락주죠 여기도 급락주죠 왜요 특히 1월달에 급락주죠 왜요 파동도 매도인데 추세는 등 떠미는 거거든요 추세도 얘가 매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추세도 매도니까 등 떠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락의 동방향이니까 얘는 매도에요 이게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파동은 단기적으로는 파동은 상승인데 추세가 하락이니까 올라갈 어딘가는 매도를 때려야 되잖아 그때 얘하고 얘하고 같은 파란색일 때 하락의 동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지금은 여기는 상승의 동방향이었죠 그죠 여기도 상승의 동방향이었네요 지금은 엇박자죠 파동은 하락이고 추세는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추세 들어오면 여기 어딘가 매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는 계속 매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날에서부터 계속 얘가 나온 다음에 이게 올라가도 물수제비파동 이 장대모 월추의 장대모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물수제비파동매도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됐습니까 자 이건 신규 회원님들 교육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신규 회원님들 강의한 게 이거였거든요 파동과 추세 이게 왜 남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냐고요 내가 알고 매매하면 안 되냐고 내가 좀 공부 좀 해서 매매하면 안 되냐고 내 기중한 재산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어떤 걸 듣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 거를 듣든 그게 항상 맞냐고요 특히 예측만 하는 건 그게 맞냐고요 그게 공짜가 공짜냐고요 공짜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재건만 들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개 들어보고 내가 알고 매매하는 방송이 뭐냐는 말이죠 내가 이건 이번 때는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번 이번 때는 아니든지 이건 오죽하면 미국 가수도 방송이었습니까 제가 이번 때는 발해방이 아래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가총격을 줄어들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웬만한 종목금단들은 주가가 밑으로 빠지잖아요 다만 보세요 여기에서 한미반조치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얘도 올라가잖아요 얘들은 봐봐요 얘가 파란색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얘기할 때 파란색 그러면 파동은 하락이었겠죠 근데 얘는 추세는요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딘가 내려가다 떠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얘들 지금 예배관심으로 골라놓거든요 만약 포스쿠인더다 그럼 얘는 용원딸에는 하락이잖아요 하자 밑에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얘는 내려갈때 어딘가 매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중에 으뜸은 일단 종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종합은 종합이 아니에요 종합은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줄고 있어요 물 빼고 있어요 그럼 물 빼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가총액은 곧 나의 계좌의 잔고예요 얘가 내려갔다 아 내 계좌 잔고가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조심하면서 안전빵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계속 빠질까 아닙니다 얘는 여기 마틴에 들어오면 마틴에 들어오면 뜨거나 이걸 존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틴에서 뜨거나 아님 이 앞에서 돌려놔요 얘가 돌려올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제가 미리 공개했죠 분봉이 상방파동을 줘야 돼요 이렇게 N자를 줘야 돼요 이렇게 N자 얘는 내려갔죠 올라가 봤자 얘는 매도예요 N자가 아니니까 여전히 얘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의 압력을 받을 거예요 어 됐습니까 근데 이제 쫓아가서 때리면 안 돼요 얘를 얘를 언제 언제 뜰지 모르니까 특히 얘가 여기 지금 마틴에 들어오면 뜨잖아요 여기 요게 다 끝두잖아요 아 그게 이제 요기 파싱 쪽으로 가면 너 오늘 내려갈 때 너 어디까지 내려갈래 했을 때 포켓에서 음 나 오늘 어 주가 밑으로 내가 하면은 나는 331.95 요기서부터 난 바닥이야 그럼 얘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어 예비선이라고 그래요 별게 다 있죠 별게 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전수준 공존을 거꾸면서 많이 깨져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잘나서 이 리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경험한 거란 말이죠 얘를 이렇게 아 얘가 내가 어딘가 뜨는 얘 여기 여기 왔다 뜨는 거잖아요 포켓이 신기하죠 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건 감히 제 능력 주제에 제가 아무리 3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려갈 때 여기가 바닥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자꾸만 하니까 하늘에서 선물 주시더라고요 아 얘가 포켓입니다 이렇게 여긴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고소란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얜 그냥은 못 가요 정말 내려왔다 가야지 얘는 어쨌든 얘가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결론 얘는 요번 달에는 주가가 은봉의 영역권 때 있고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매도고요 어 왜? 아까 30분봉이 얘가 N짜를 줘야 되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고요 단 이렇게 막 여기 얘가 이제 하락의 끝자람 무표치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때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괜찮았어요? 얘는 큰 물결은 당근 살아있죠 이렇게 이게 추세예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남한테 누구는 자기 끝났다 그러고 누가 위험하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누구 말을 믿을까 누구 말을 믿긴요 시세말을 믿어야지 그들이 시세인가요? 여기 고대로 내가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추세와 파동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런 것들 나는 어떤 점을 볼꼴 이게 예비관심주 둘이예요 오늘의 오늘의 예비관심주 둘이예요 어 내가 만약에 올라간 점을 산다 비트로테크처럼 어 그때 내가 번개 차트에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녹턴 밑에 보시죠 녹색이 쌍바닥 이상한 거 녹턴 얘가 매수고요 어 지노믹트리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N자를 주죠 이렇게 그죠 내가 이렇게 N자 상방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지노믹트리 어 그죠 음 이렇게 그게 아닌 것들 그게 아닌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얘가 한미반듯이 보세요 이렇게 N자를 주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번개 차트에서 그죠 중방에서 그게 아니면 내가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단들을 내가 매수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 중에서 어 뭐 M플러스다 아니면 뭐 여기 솔트다 덕산이다 뭐 다들 마이너스 다들 마이너스 났었네요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단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건데서 미국중시 잠깐 한번 볼게요 미국중시 여지에 내려왔죠 얘들도 왜냐면 월음이거든요 얘들도 보세요 얘들도 월음이니까 두둠맞은 겁니다 올라갈 때 그죠 근데 얘가 자연스럽게 조점맞는 종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제도 설명했던 거 뭐였죠 엔비디아 저는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의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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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가 존중하니까 뭐 별도 얘기가 다 쏟아지고 있었지만 얜 여기서 반동을 주는데 성공했잖아요 그죠 이게 외부니까 근데 올라가면 브이옴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고점 조심해야 돼요 얜 어쨌든 길게 보면 얘는 22T9톤인데 62T9톤이니까 얜 이 아래에 들어올 때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발표될 변수들이 그 변수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다만 요번달은 월음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FMC 의사록 요 공개가 있고요 그죠 전일은 소매 판매 요게 발표가 됐고요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영향을 자꾸만 주게 될 거예요 단 요번달에는 얘는 조종을 주는 부분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달에는 요번달에는 미국도 월음이니까 아 얘도 월 의미에요 요번달에는 얘가 이렇게 근데 아까 밑에 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 얘가 월 의미여도 얘가 외봉인거는 결국 밑에서 매수가 있는거거든요 어딘가 얘가 이거 밑에 외봉이잖아 얘 월봉으로 보면은 롱 다음에 숏 핑크 캔들 핑크 캔들 다음에 조종은 매수잖아 얘가 얘도 한미반도체도 보면 얘가 핑크 여기 핑크 다음에 조종매수 핑크 다음에 얘는 조종매수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가 한미도 어 이어테크닉스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얘들도 오늘 올라가는게 얘들은 다 조종을 받아도 매수가 있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요번달에는 우리나라 아니든 미국이든 조종받는구나 특히 우리가 조종할 때 미국이 월초움봉이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월초움봉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어 다만 그런가 안 돼서 모든 점이 다 빠는게 아니라 얘들은 월양이잖아 요번달 얘가 이거 월양이잖아 얘들은 이렇게 보시면 얘들 월양이잖아 그죠 월양이죠 음 이게 월양 월양 중에서 보는 겁니다 지노믹트리 월양이잖아 한샘 월양이잖아 얘가 조종마다도 바깥에 있는게 예를 들어서 덕산 월양이잖아요 그죠 엠플러스 월양이잖아요 월양종목은 그러니까 농담에 가는 방향을 이게 농담에 숏일 때 내가 베팅을 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수가 요번달은 조종의 구간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지수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지수 많이 빠지잖아요 이거 지수 28% 빠지고 있고 그죠 지수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코삭도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수상으로 볼 때는 시가충기 주류도는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럴 땐 내가 좀 조심한다 이걸 이걸 이렇게 자꾸만 하다보면 조화가 이루어져요 지수는 조종이니까 내가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좀 짧게 매매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신용을 쓰지 말고 요번달에 내가 증거에서 신용을 들어도 내가 현금 갖고 해야 되겠구나 음 어떤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 다만 그러면서도 아 얘가 밑으로 갔을 때 음 당겨진 부분에서 얘는 포케팅 요거 요거 포케팅 요거 포 누르면 요 포 누르면 나옵니다 이거 이거 모바일에서도 어 얘들은 여기 이렇게 모바일 한번 눌러볼게요 모바일에서 얘가 지금 무료버전이 여기까지 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요거 누른다 얘가 요거 누른 다음에 얘가 선물을 누르고 선물을 누르고 이렇게 차트를 누르고 어 여기 1봉을 누르면 여기 포 포 를 눌러놨네요 포 여긴 요거 그대로 있네요 여기도 보이죠 얘가 포 예상 저점 예상 고점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잖아요 331.95 보이잖아요 예비 라인 거기서 뜨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아 그죠 재밌죠 어 오늘 주도주는 뭔데요 그러면 얘는 여기 맨 앞에 보면 얘가 얘 무료버전에 공개되는 것들 있잖아 얘가 여기 무료버전 있잖아 뭐 소울브레인 뭐 어쩌쩌쩌 나가네 덕성 어 인 디스플레이 인지 컨트롤스 뭐 비츠로테크 아까 우리가 봤던 거 탑 엔지니어링 여기 다 있네요 파워로직스 뭐 여기 다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설명 있네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세요 어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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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저는 감사합니다.